2.2563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부각사 동굴절 봉축 법류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육법공향이 있겠습니다. 부각사 동굴절 불자님들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육법공향을 올립니다. 육법공향 준비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호명하시는 불자님께서는 공향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공향은 법성화 불자님, 향공향 장기룡 불자님, 청소공향 양석훈 불자님, 꽃공향은 엉병 불자님, 연등공향은 이수림 불자님, 곡식공향 정안심 불자님, 과일공향은 이두순 불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향공향이 있겠습니다. 네 향공향은 장기룡 불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향은 더러운 냄새를 없어주고 신선한 기운을 바라며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위로 우리 불자님의 스토어가 향과 같이 되어 비정기해 칼, 해탈 주견의 고분향으로 세상을 밝혀주자 하는 뜻으로 향공향을 올립니다. 자 다음은 청소공향이 있겠습니다. 네 촛불공향과 향공향이 있었습니다. 촛불공향이 있은 후에는 불을 끄실 때 입으로 끄시는 것이 아니고 손을 흔들어서 꺼주시는 방법을 변경하겠습니다. 네 향공향이 끝났고요. 다음은 양석훈 불자님의 청소공향이 있겠습니다. 동명 불자님의 회복공향을 읽겠습니다. 내 꽃은 아름다워서 누구에게나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름답게 밝게 해줍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불꽃들여 같음을 상징하여 부처님께 꼭 공향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정한이신 불자님의 복식 공향이 있겠습니다. 네 복식은 씨앗이며 부처님께 올리는 이 씨앗이 크게 자라서 상계의 괴로움을 해탈하고 마침내 생불하여 일체의 중성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도순 불자님께서 과일 공향이 있겠습니다. 네 과일은 결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부처님께 올리는 이 인덕이 결식을 맺어 영원히 부처님과 같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부처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